아기 접속할 때 놀라니까 손을 이렇게 잡아줘요. 저때 엄마는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아세요? 까꿍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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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울지도 않아. 울지도 않아, 울지도 않아. 이야, 너 대박이야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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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아주 애가 대단하네요. 장군가, 장군가. 아주 진짜 세상에 이런 일이 나오네요. 울지도 않아요. 울지도 않아. 정말 안 들어와요. 괜찮아, 괜찮아, 괜찮아. 아주 소홀했어요, 저는. 아기 보고 있어.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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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건 아프구나. 아, 이건 아프구나. 이건 아프구나, 이건 아프구나. 이건 아프구나. 아까 건 안 아팠는데, 아까 건 안 아팠는데. 이 정도는 쟤도 사람인데. 아이고. 끝났어, 끝났어. 난리쳐도 돼, 난리쳐도 돼. 이거 봐. 응, 괜찮지? 정말 잘 봤어요. 잘 했어, 잘 했어. 가자. 구라 형님이 정말 애들 보는 게 능숙하시더라고요. 굉장히 여유있으시고. 모든 연령대를 다 잘 보시네요 이제. 아이고 완전 애기엄마다. 안정적이에요. 그렇죠 안정적이죠. 점잖해졌네 아주 먹고 먹으니까 아주. 안녕하세요. 아 그러셨어요? 애가 입에 뭘 넣어주면 그냥 조용해지는 거야. 이거 확 빼려고 그런다 너 그럼. 빼면 안 먹으면 뺀다 그렇지. 이거 빼려고 그러면 또 이거 봐 이거 봐. 가져가지 말라고 알았어. 응 잘못했어? 알았어 알았어. 빼면 안 돼요. 그냥 바로 그냥 손 봐요 손. 아우 이게 낫다. 황철이보다. 이거 애들 보통 한 동 다 먹나요? 이거 애들 보통 한 동 다 먹나요?